뒷자의 한ический 선수 자, 이렇게 가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가 thinking 하나 둘 가르치고 셋 이제 나오면 돼요 종국아! 망설이지 마! 망설이지 마! 망설이면 끝난 거야 트윙이 굉장히 빠른데요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오케이, 알겠습니다 준비 어렵다 둘, 둘 그렇죠,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안하다 둘, 셋 좋습니다, 우와 오, 오, 오 가자, 역시 에이스인데? 역시 태한민국 넘버거 코치님 에이스 사람은 다르네 그러니까, 아, 형 테이스 했구나 두 번 쳐 두 번, 두 번 쳐 봤어요 아, 두 번 쳐 봤어? 저는, 저는 난생 처음입니다, 테이스 이 친구도 에이스를 못 따라오는 고마이 정국아, 버텼어 못 봤어, 못 봤어 아, 이거야, 이거야 정국아, 못 봤어 아, 이거야 뒤에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야, 뒤통수 정국아, 뒤통수 맞으면 이거 끊는 거야, 이거 알아? 아 다음에 뭐 깜짝 놀랐어, 진짜 아, 진짜로 다음에 어서 정국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국이 아니야 꼭싱만 더 하고 아니야, 정국이 뭐 아니면 더야? 아예 안 하던지 아니면 너무 이것만 해서 괴물 돼서 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네, 무서운 친구야 기다리게, 정국아 그리고 여러분, 이쪽도 좀 쳐다보면서 대화해 주세요 자, 그래서 제가 이러고 대화하고 있는 한마디로 여약하자면 네 테니스 연습 못했다 네 사실 너무, 그리고 못한다 못한다 사실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를 왜 했느냐 자, 오늘 저희가 올해 할 수 있어 저기요, 저기요 아마추어들은 저쪽 가서, 저기 가서 얘기하세요 저기 잠깐만요, 손 들고 자, 젠틀하게 신사답게 합시다,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확인하고 있어, 뒤에서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핸드폰 확인해, 뒤에서 이렇게 야, 이거 케이스라 나 핸드폰 전화하면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? 방탄의 밥 아저씨 안 되나요? 내 먼저 밥 아저씨가 됐어 저 막내 선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? 어,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, 진짜? 뭐, 뭐 모른다는 얘기인가요? 네 저요? 그 연습 시간 끝나도 항상 남아서 운동하는 거고 아, 그럼 열정적이지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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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자, 들어가죠 라이 헐,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야, 진 씨 잘합니다 야, 방금이 역시 테니스 같은 그죠? 진 형이 그 금 팔아가지고 사주는 거야 아, 고맙다 진짜 고마워요 아, 그런 거 같구만 잘 먹어요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우와, 뭐야? 이게 내가 그 시킨 건데 바닷가재라고 아, 진 형들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맛있네 아, 진짜? 천국 나옵니다 남편은 랍스타를 찰질했던 나, 이거 홍이가 너무 맛있어 아, 뭐야,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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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있나 좀 아, 진 형 나도 한 입만 아까워서 그래, 아까워서 아까워 뭐가 아까워? 어차피 다 못 먹을 거야 뭐 시켰어? 왜요? 네 바닷가재는 이것만 시켰어 아, 진짜로? 네 아, 맛있겠어요? 거의 근데 자, 정국아 연기랑 나눠먹어 괜찮은데? 아, 예 아, 그건 야 야 왜, 왜? 정국이가 만든 맛탕은 맛한 거 아니었어? 와, 이거 리얼이다 꼴창, 꼴창 네 고맙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